여기서 줄 다 엉킨거 봐라 약간의 깨 nó 덩어로 스케틀 덩어로 이렇게 있는 이제 갈까? 여기까지 온다 1시간 걸렸어 가자 빨리 가 장훈아 이제 가자 여기 끝까지 다 왔어 가자 이리 와 갈거야 이제 가자 빨리 와 다 왔어 갈거야 또 또 빨리 와 가자 장훈이 놓고 가자 옳지 이리 와 바닷가 쪽으로 해서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바닷가 쪽으로 해서 하러 가자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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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